BMW 120i 스포츠 P1 모델입니다. 소비자가 4,540만원 현재 6월 말까지 1시리즈 사상 최대 프로모션 진행중 화이트 색상 현재 한대 보유 어댑티브 LED 헤드라이트 하이빔 어시스턴트 트렁크 킹모션 현재 모델보다 상위 버전인 M 스포츠 P1 모델은 스포츠 모델보다 350만원 인상되며 전방 후방의 세련된 투톤 디자인 핸들과 휠, 인테리어 시트의 디자인 업그레이드가 차별점입니다. BMW 1 시리즈는 수요일에 공급이 부족한 편이라 항상 대기가 있는 편이고 이번 6월과 같은 최대 프로모션이 거의 있기 어렵고 7월부터는 세금 인상이 예상되고 있어 평소 BMW를 눈여겨보신 분들은 다음주까지 기회를 놓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아름다운 차 BMW 120i 스포츠 P1이었습니다. 이상 아름다운 차 BMW 120i 스포츠 P1 2부에서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주까지 버전인 M 스포츠 P1